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범법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아마 공문을 보낸 모양이에요. 디올백 받은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신고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은 작년 11월에 서울의 소리에서 동영상이 나갔을 때 알았다.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나와 있죠.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배우자가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는 바로 신고한다. 그리고 돌려준다. 이것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셉니다. 아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 나 그거 알았어. 작년 11월에.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어. 법치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검찰총장 출신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가 남았냐? 검찰이죠. 검사.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이거 수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국민권익위도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물론 현행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형사소추가 나중에 하면 돼. 대통령 끝난 다음에. 조만간 끝나지 않겠어요. 그 전에 조사하고 수사해서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검찰에서 이거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이원석 총장, 국민권익위원장은 뭐 바뀌어서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 직무유기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기소했죠. 그리고 신진우라는 사람이 다시 수원지검 11분가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사건을 맞는 것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소장이 조작된 거고 허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수원지검의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뭐로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이거 아마 굉장히 형량이 꽤 될 겁니다. 거짓 삼류소설을 만들었다. 조작 공소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한 4가지, 한 5가지 정도의 재구성이 되더라고요. 먼저 이들이 공소장에서 근거로는 게 뭐냐면요. 이하영 전 부지사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기 전에 사전 보고서가 있었고 사후 보고서 두 종류가 있었는데 사전 보고서는 출장의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중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지사님, 성남지사 때니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결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사전이에요. 사전. 쌍방울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아예. 갔다 왔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이하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같이 간 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경기도 지사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결제서를 올리지 않았어요. 아예. 자기가 전결해버렸어요. 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검찰은 말이죠. 이걸 혼재해서 사전 보고서와 사후 보고서를 합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에 출장 가기 전에 보고서는 이재명이 결제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이 알았다. 대북사업 관계로 중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 이 사람의 공소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지사가 이 쌍방울에 김태성이가 대북사업 대북방북비용 이걸 줬다라는 것은 이 보고서, 혼재된 보고서, 사전과 사후를 같이 합친 이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기소한다.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한 거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전 보고서가 있고 사후보고서가 있는데 사전 보고서는 보고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보고서. 갔다 왔을 때 별 내용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이와영 부재사 전결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뭐냐 하면 이게 조작이고 허위라는 게 이 사후보고서에 이들이 만들어냈어요. 뭘요? 사진을 첨부했는데. 그래서 이와영 부재사 가서 사진을 찍었겠죠. 중국 사람들 만나서. 거긴 만찬과 술 아마 한 잔 한 모양인데. 중국에서는 만찬할 때 꼭 술을 먹으니까. 이와영 부재사 사진만 나와 있고 나머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사진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김태성이다. 뭐 북한의 리오남이다. 방영철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후보고서도 보면 쌍방울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쌍방울에 쌍자도 없어요. 쌍도 없는. 쌍도 없어. 쌍도 정말. 내가 욕을 하면 아침부터 하면 안 되지만. 쌍도 없는데 이걸 수원지금의 서윤혹 검사라는 사람은 이걸 만들어서 이거를 공소사실에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이야 마치 쌍방울이. 김태성이 중국까지 같이 가서 이와영 만나고 북한 관계자를 불러내서 서로 술 한 잔 하면서 대북사업을 논의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이거죠. 결제했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결제한 건 사전보고서인데.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머리 그렇게 잘 돌아가요. 검사들 진짜 머리 좋아요. 이것이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좀 복잡하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70만 불 줬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필리핀에서 열린 2019년도 7월 2일에 제2의 아태평화국제대회인데요. 이거는 경기도가 주관한 행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안부수라고 아태평화협력회인 거예요. 거기 안부수가 공동주관했어요. 그런데 거기 필리핀에 리오남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김성태가 방북 비용의 대납 중에서 700만 달러 중에서 사전에 리오남한테 70만 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리오남은 거기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준 데가 어디인지 알습니까?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에서 리오남은 오지 않았다. 그 대회에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런데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70만 불을 줘요? 참 신기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과 북한은 수교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비수교국입니다. 그런데 좋대요. 스파이로 살짝 자명했대요. 자명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리오남이라는 사람은 스파이나 프락지가 아니에요. 북한의 공식 서열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1급 관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대요. 누가요? 김성태가. 사전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 방북을 만들기 위해서 70만 불을 줬는데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줬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래서 수원지검 공소장에 이 필리핀 만남이 중요한 전제가 돼 있습니다. 미리 줬으니까 70만 불. 나중에도 줬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700만 달러를 북한 사람한테 줬다 안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 영수증도 없으니까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두 가지 증거. 하나는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재명 지사가 결제도 하지 않은 조작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두 번째, 사전에 리오남에게 쌍방울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70만 불 줬다.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게 두 가지의 중요한 공소장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증거는 신진우 판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하영 부지사에게 징역 9년인가 때리는 사람. 신진우가 이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유죄라고 얘기한 거. 이거 지금 검찰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근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70만 달러 주었다는 진술을 신미성을 인정한다고 신진우 판사가 판결문에 썼어요. 신진우, 당신이 판사예요? 판사 맞냐고 정말. 판사라는 건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의각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강도와 도둑놈이. 도둑질도 안 했는데 검사가 이 사람 도둑질 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봤어. 그거 갖고 도둑질 했다라고 형량을 내려요? 신진우 부장판사님. 말도 안 되는 판사예요. 신진우 부장판사.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를 수원지법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정을 했잖아요. 당연히 기피해야죠. 스스로 기피해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여튼 신진우 부장판사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 오늘 제가 혼 좀 내겠어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거는요. 통일부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통일부에서 서류로. 리오남을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만날 수 없었다. 리오남이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고서는 사전 보고서와 사후 보고서가 있는데. 사후 보고서는 이재명의 사인. 전결이 없었다. 결제가 없었다. 그런데 말이죠. 계속해서 이하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들이 요구했어요. 리오남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경기도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당시 경기도에서 비용을 댔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남북관계가 좋을 때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관계가 좋을 때니까. 그걸 확인 좀 해달라. 경기도가 끝끝내 안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 정치적으로 악용 소지가 있다고 안 해줬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확인해 줬어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이 사실을 자기네들이 들여다봤겠죠. 그거 안 들여다봤겠습니까. 분명히 들여다봤을 거예요. 검찰에서 경기도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을 테고요. 그런데 왜 그걸 확인 안 해줬어요. 몰랐을까요. 김동연 지사가. 이 사실을. 리오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동연 지사 몰랐을까요. 왜 확인 안 해준 겁니까. 실수예요. 졸았어요. 누락시켰어요. 보고 안 했어요. 위에다가.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 직원들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밖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수많은 수박들이.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뭘 원했어요. 이재명 구속대결을. 이재명 감옥 가면. 대권은 우리 거야. 다른 사람 내세요. 사문데. 물론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가. 경기도 지사신데.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눈에 보입니다.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통일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확인해 줬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특히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지사의 선거에서 승리했던 김동연은. 왜 이걸 확인해 주지 않냐 말이에요. 왜 확인해 주지 않았는지. 김동연 지사.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도움을 받아서. 고마워 게시까지. 공연 성평경 배 GW foolish 시대 gl 가 feliz 아 끝 음악 мы 감사합니다.